자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유치원생이 또 되어봅시다. 자 오늘 강의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뉴스타트가 한 차원, 이때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뉴스타트를 한 차원 더 올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생기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 생기가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뜻이 긍정적인 뜻으로, 좋은 뜻으로 바뀌고 그 뜻의 힘이 생겨서 우리의 생체전자파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뜻이 뇌파를 변화시킨다. 이거 굉장한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 뜻이 내 파를 변화시키고 생체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이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전자파는 전기에너지에요. 에너지에요. 뜻이 전기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뜻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베타파라는 전기에너지, 전기 파동이 알파파로 바뀌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뜻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진선미, 사랑에서 온거에요. 그러면 진선미도 미 속에도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기에너지 차원이 아니라 한탄 차원 더 높은 에너지에요. 진선미가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무슨 전기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에요. 그러면 전기에너지가 전기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강한 전기에너지는 약한 전기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끼리는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전기에너지가 아닌데 전기에너지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전문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사랑에도 진선미 속에도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를 변화시켜요. 그렇다면 사랑, 진선미 속에 전기에너지는 아니면서 전기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진선미 또는 그게 좋은 뜻이든 거짓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 뜻에 힘을 주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야 될까?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영적 차원의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 차원은 무슨 차원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영적을 할 때 영이나 영과 같은 뜻으로 쓰는 글자가 있었어요.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 영은 바람과 같다. 영은 비와 같다. 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다. 영은 비와 같다. 이 세상 사람들을 차별 없이 내려오는 비와 같다. 그렇죠. 김정은이 한테도 비는 내려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비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입 구 자가 세 개입니다. 입이 세 개라는 말은 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이 한자가 놀라워요. 공부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 일한다고 할 때는 이게 뭐예요? 공이야. 공은 공업, 공사, 그렇죠. 건축공사. 일, 공.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들어있어. 사람인 자가 그러니까 빛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뭐가 비는 내리면 어떻게 해줘요? 시들어가는 것을 살려.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저 글자가 보면 생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생명을 줘서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 그 비가 생명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여러분이 그 비를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유가 일어나요? 시들은 식물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씨를 심었던 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해주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비로 부어주셔서 여기서 우리 성경 구절 잠깐 한 구절만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은 깊이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햇빛으로 햇빛으로 누구와 누구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게 무조건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 악인과 선인 위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위로운 자와 불이한 자, 악인과 선인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자 위에 어떻게? 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악인들 위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써놨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는 인자로우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읽어버려. 우리의 무의식에는 신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조건적인 분이야. 여기서 이제 그 무조건적인 즉 사랑 속에 생기가 있다는 것. 아세요? 이런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은퇴를 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것은 뭐하는 데 써먹었어요? 돈 버는 데 써먹고 먹고 사는 데 써먹었다고 이제 돈도 대충 벌어놨어요. 이제 먹고 사는데 내 지식을 사용할 일은 끝나버렸어요. 은퇴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때야말로 먹고 살 것도 있다면 뭐를 공부해야 돼? 내 한 차원 높은 이 세상 차원이 아닌 생명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그 차원은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이에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우리 동기생들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생들 보면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것을 다 써먹고 돈 다 잘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게 없으면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희미해져요.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다 생기를 못 뽑아요. 힘은 에너지는 어디 있는데 뜻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뜻없는 소리만 한다고 우리 때는 끝났구나. 세상 많이 변했다. 세상 많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카페를 가도 주문을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복잡해요? 이게 카드가 없으니까 그 기계 앞에 가서 진땀 흘렀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뒤떨어졌어요. 요즘은 자동차도 어색해요. 옛날에는 열쇠 가지고 뭐예요? 자동차 열쇠 가지고 이래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어디를 눌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배워야 돼. 다 새로 배워야 돼.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알아야 돼. 아무리 배워놔도 또 시대가 지나면 또 변해 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배워야 돼. 그래서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생기를 모른다면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고대학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는 병 안 났는데 뭐. 그렇죠?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다.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이만. 그러나 이런 사랑이라야만 우리의 뇌파를 바꿀 수 알파파로 바꿀 수 있어요. 알파파로 바꿔줘야만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지. 그래서 생기를 우리가 생명력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처럼 성령, 그 사랑을 부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몸 안에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는 글자예요. 이 한자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한자를 만든 어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인데 한글은 세종대왕님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은 우리 한글도 알고 보니까 세종대왕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글자가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를 만든 것처럼 이 한자라는 글자는 놀라운 글자예요. 여러분 단자 아니에요. 단자 아니에요. 넓어. 이건 좁잖아요. 그렇죠? 이건 배주 자입니다. 배. 주. 작은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배라고 할 때 일렴편주 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주자예요. 일렴편주. 그래서 여기는 뱃머리고 여기는 한 사람이 노를 저어가는 그런 작은 배. 이건 뭐예요? 여덟, 십구. 여덟 사람. 입구자예요. 여덟, 십구가 탄 배. 이건 뭐예요? 이건 배주 자가 아니고 배주 자는 이거예요. 배, 뭐예요? 선이야. 기선. 이런 큰 선. 큰 배. 큰 배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 글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큰 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큰 배는 어떤 배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큰 배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몇 사람 탔어요? 여덟 사람 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가 두 개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금지, 금자예요. 금할, 금자. 금지입니다. 금지라는 말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금지한 게 있어. 뭐를 금지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생명과만 따먹지 선악과 나무는 금지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 십자는 개시한다. 지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금지다. 라는 게 있어. 그게 두 나무 사이에 있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자는 깊이 공부해 볼수록 놀라워요. 그래서 선할 선자. 선할 선자. 아름다울 미. 아름답다 하면 뭐가 나와? 양이 나온다고, 양이. 또 뭐예요? 선하다고 할 때도 양이 나와요. 아름답고 선한 것은 양이다.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아름다웁다 할 때는 큰 대자가 나와요. 크신 양이다. 위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선 할 때는 어떻게 나와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잊어버린 상태인데 이걸 보면 한자는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한족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지금 학설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흥미로운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가면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형제! 터키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자기들이 더 동쪽으로 진출해서 지금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를 요즘 터키 대통령이 자기 국명을 바꿨잖아요. 터키 하지만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트루키에 그게 뭐냐면, 옛날 여러분 우리 역사 배울 때 트루키에는 돌골입니다. 돌골. 그래서 우리가 다 터키 민족들이 쫙 넘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민족들의 시초가 다 이스라엘 지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하고 유대인들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참 유사합니다. 미국 가보면 유사하기도 해요. 제일 악착거질해서 제일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입니다. 시카고라는 데 가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유대인들은 본래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돌이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한 지가 1946년이에요. 그 전에 나라가 없었다고 옛날에 있었지만 다 망해버렸어요. 벌써 2000년 전에 다 망해버렸어요. 2000년이 뭐예요? 다 망했죠. 그래서 이 글자도 개념도 다 달라요. 이스라엘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중국 한족들이 맺는 글자가 아니고 우리들의 조상,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그 동의족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투르키의 족속들을 중국 한족들은 동의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동쪽에서 살고 있는 오랑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오랑캐가 만들었는데 그 오랑캐가 우리들의 조상에 그 동의족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의 기원 이렇게 찾아보면 쫙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숫자가 민족 비례로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성교사가 제일 많이 파견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뜻 속에 있는 에너지. 그 뜻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뜻 속에 있는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냐?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니까 그것은 하나님적 에너지입니다. 맞죠? 하나님적 에너지를 신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더 쉬운 말로 하면 영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는 그것은 신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리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과학적 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 그래서 신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계시는 신은 산신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산신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과 영은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뜻은 신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이 주는 것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다. 그 생기는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일전자를 치유하는 생명, 에너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과학적으로 정리가 쫙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 뜻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뭐구나? 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남자들도 하지만 여자들은 어머머, 나 좀 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어머,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좋은 마음은 우리가 내 마음인 걸로 쳐죠. 너무 너무 나쁜 마음이 들면 뭐예요? 어머, 어머, 나 좀 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가 내 마음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배워야 해요. 정신을 걸을 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정자는 저겁니다.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정신은 신,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신이 돌아왔다. 신이 돌아왔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라? 정신이다. 이 정자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적, 성경적 신에 대한 사고방식이 유대인들과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정자는 무슨 정자냐 하면 정할정, 깨끗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 정자는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성할 때도 저정자예요. 정성을 다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부드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미소에서 정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바예요. 다 찌어가지고 미를 혹은 쌀을 뭘로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 가루가 막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훅 불면 뭐예요? 없어지죠. 그만큼 부드럽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야? 그런데 어떤 신이야? 우리들에게 정성스럽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깨끗하고 더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총명하고 그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신이 있었어요. 진짜 신은 정신이다. 그 정신은 정성스럽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자고 있는데 우리들의 몸속에 암세포는 매일 생기는데 그게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그걸 다 알아보고 T세포를 파견하고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왜 박수가 잘하면 쟤 먼저 쳐요? 이러니까 감동을 제일 많이 받고 있잖아. 이게 제대로 닿는다고 그래 맞아. 이럴 때 생기가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지금 거의 50년을 하고 있는데 50년을 하고 있죠. 제가 39살 때 50년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45년이구나.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같은 얘기를 제가 할 때마다 저는 감동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말에는 정신 없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저 자식 저 정신 없는 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 맨날 더러운 생각만 하고 있고 맨날 누구 속에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악한 생각 밖에 안다. 그러고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자식을 왜 저렇게 표현했지? 요즘은 정신이 나간 놈 같다. 그 말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고 있었어? 정신님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어도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이 신들에 대한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 깊었어. 정신님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신들이 많다. 우리는 정신없는 사람들을 정신없는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 잡년이라고 그래. 잡것들이야. 잡것들은 왜 잡것이냐?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잡놈, 정신없는 놈. 그래서 우리 말에는 정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잡신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다 믿지 마라. 정신은 올바른 신은 한 신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야말로 뭐예요? 정신이다. 나머지 신들은 뭐예요? 잡신들이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더러운 신이라고 불러요. 더러운 신이고 그런 신들은 우상신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신이다. 우리의 우상은 뭐예요? 욕심을 주는 신이 우상신이야. 하나님 이외에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생명이 아닌 생기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앞으로 정신 정신 거리면 안 되겠다. 정신 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짓궂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고 하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뭐예요? 기껏 150년도 됐는데 그럼 150년 전 살았던 우리 한국 조상님들은 다 뭐예요? 지옥 가겠네? 그러면 기독교는 말을 못해. 뭐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런 소리를 누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옛날부터 정신 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가 안 들어왔다고 종교라는 어떤 그런게 안 들어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이 얼마나 시시해요? 신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다 신이 그때는 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뭐가? 영이 그래서 이 신이 주시는 영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뜻 속에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뜻 속에 들어온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 고천기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것은 그렇구나.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은 다 내 생각인 줄 안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교 술 같이 먹던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왔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다 어리고 이럴 때인데 친구가 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담배가 좋니? 나쁘니? 이렇게 잔소리 하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담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줄게 하고 한 시간 동안 담배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담배를 한 대 꺼내서 담배를 한 대 꺼내서 라이터를 물더니 라이터로 한 모금 푹 들을 마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푹 저는 담배 담배를 못 피우죠. 담배 연기가 들으면 아주 저한테도 우리 애들도 다 비슷했어. 야! 야! 이거 왜 이래? 상고야, 우리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노? 그런데 나는 담배 못 끊는다. 이 담배가 낙이다. 내 인생의 낙이야. 이거 끊으면 내가 낙이 없다. 그것도 참 슬픈 얘기에요. 그러죠? 그래서 나도 담배 나쁜 줄 안다. 그런데 네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내가 아주 고통스럽다. 그러나 나는 못 끊으니까 그리고 나는 안 끊을끼다. 앞으로 담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안해.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피해 물은 담배를 다 피웠어요. 피우고 잿들이 공초를 탁 눌러서 담배불을 끄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끊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까? 끊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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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마음이 진심일까요? 우리는 내 진심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답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정신만 있으면 그 올바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런 모습은 생기지 않아요. 진심으로는 꺼내야 되는데 그럼 나 안 끊을 거야. 그래서 우리들 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 정신과 잡신이 어떻게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때는 여러분은 정신을 선택해서 정신이 하는 말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잡신의 말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똑같은 쌍둥이고 똑같은 엄마의 보호를 받고 사는 쌍둥이가 왜 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 왜? 그건 틀린 생각이야. 얘가 볼 때는 얘를 볼 때 한심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런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이 사회는 시끄러운 거야. 갈등이고 싸우고 의견이 달라. 뭐가 누구와 누구와 있기 때문이요? 정신님과 잡신 놈들이 있어서 그래.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응?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일어난 정신과 잡신이 갈 때 어떤 때는 뉴스를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한우 마음대로 처먹고 그러고 싶잖아. 그래서 정신님을 내 마음속에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은 잡신들이 시키는 기도예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남들을 깔 보고 내 자존심에 취해서 이런 잡신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신을 믿든 안 믿든 무신론작은 나는 무신론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제 옛날에 상대인데 지금 보면 웃겨서 모든 사람은 영적 에너지에 신적 에너지에 지배를 이미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하! 나도 그러니까 잡신을 무슨 영이라고 부르게?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정신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투쟁이 우리 유전자를 가운데 두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선택했다면 악령은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꺼. 그래서 나의 선택 나는 어떻게 하자? 나는 진실만 추구하자. 나는 긍정적이 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하는 게 사랑이야. 그런데 그 용서가 되게 안 되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우리야.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아하!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안 하는 것이 그런 나를 배신한 것들을 내가 용서를 안 해야 되고 내가 미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나한테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안 돼도 하나님은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내 왼수를 미워하는 것은 끝까지 갈 거에요. 언제 가서 없어질까? 그 왼수를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그 분노는 언제 가야 사라질까? 죽으면 사라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든 내가 창조한 너희 모두는 지금 그렇게 조건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지금 우리는 조건적으로 유전자가 어떻게 확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죄에 싹쓴 사망이다. 그 증오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너희들을 죽도록 내 버려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내 아들이 대신 죽게 하고 나는 너희들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니까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면 결과는 뭐에요? 생명이지.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왜 같은 엄마를 두고 같은 엄마를 두고 얘는 뭐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쟤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왜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를 두고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밝혀진 거에요. 왜 밝혀졌어요? 선택이라니까 선택. 얘는 뭐를 선택했어? 얘를 우울증에 걸려서 유전자를 꺼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병들게 해서 죽게 하려는 뭐에요? 악령이 너 주는 생각을 맞다고 생각할 거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진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생각은 많은 경우에 진리가 뭐에요? 아니고 우리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어떤 뜻을, 마음을,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에요?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냈다. 선택은 결국 무엇의 선택입니까?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 정신을 선택하느냐? 잡신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느냐? 악령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 우리는 물질이예요? 아니에요? 물질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존재. 이미 틀림없어. 물질이니까. 전기로 조절이 되는 거에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 거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 정신 에너지가 들어오느냐? 그것은 정신력이죠. 그래서 정신력을 또 다른 한자로는 정기라고도 합니다. 정기 그러니까 이 귀는 누구의 귀에요? 신의 귀입니다. 즉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훌륭한 거에요. 그래서 정신, 잡신을 딱 구별해서 아, 저 녀석이 요즘 보니까 뭐가 돌아왔네? 정신이 돌아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병 났는가를 되돌이켜 보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병 난 거에요? 정신없이 살았어. 정신없이 정신없이 돈 벌다 보면 병이 나 있어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정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민족들은 정신의 백성이라고 불러도 과한이 아닐 만큼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구성이 딱 되어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정신이 덜 먹으려고요. 그래서 먹을 때 정신 차리고 안 먹으면 그거는 정신을 차려야 어떻게 먹게 돼? 꼭꼭 씹어서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고 그게 정신 차리고 먹는 거예요. 천천히 씹어서 정신 차리고 먹으라고 해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고 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온 어떤 민족들 이런 말을 안 써요. 정신을 덤먹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해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걸신 들렸다. 글씨는 뭐예요? 글씨는 잡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무엇에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다?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물질로만 보지 말라. 나는 무신론자다 라는 말은 나는 물질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거야말로 진짜 바보지. 그래서 과학도 깊이 들어갈수록 영적 에너지의 존재.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물리학 하면 물질적인 것만 연구를 했어. 요즘은 물리학이 무슨 물리학으로 변했어요? 양자물리학이라고 해요. 양자물리학에 들어가면 영적 에너지 얘기가 나와요. 영적 에너지는 그냥 물리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전기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아요. 공간이 너무 멀어지면 전기 에너지가 강해요? 약해요?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전기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시공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에너지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요. 제가 옛날에 무실론자이고 미국에 가서 군복물을 끝내고 미국에 가서 요즘은 미국 가기 전에 영어 실력들이 다 괜찮은데 그때는 영어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의사로서 병원에 가서 일하는데 이 언어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또 서툰 데다가 환자들이 혈관 주사를 놓는데 우리가 혈관을 찌르는 것을 배웠나?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인 의사한테 걸리면 환자들이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참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식 사고방식이 진때문을 흘리거든요. 찔러다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많은 미국 할머니 환자들이 이제 뭐 그래요? 닥트리? 택이 디지?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했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 이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변질됐어요. 그 당시는 그게 1970년도에요. 그 당시는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 정신이 아주 너무나 천국이라면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무뚝뚝하게 이렇게 흘겨보고 지나가면 15m 전부터 생글거려요. 그 저 가까운 집은 뭐예요? 하와이 하와이 얼마나 좋아. 매 순간마다 유전자 켜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 하와이 그랬다고 그러니 미친놈이라고 그러니 미국 밖에 없어요. 독일 이런 데 가면 무뚝뚝해요. 한국은 더 무뚝뚝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조상들이 결국 가장 무조건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열심히 배우는 그 기독교인들이 유럽에서 이민 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돼? 정신님 쪽으로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나는 용서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창조하면 용서가 돼.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라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있냐? 그건 아니야. 그건 뭘 몰라.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 수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못 하니까 누가 죽어야 돼?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 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왜 안 죽이지? 원수 사랑하는 놈은 천국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인간을 사랑한다면 죽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그런 하나님.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유전자 켜지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고 원수가 조금씩 조금씩 덜 미워지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덜 미워져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뉴스타트를 하고 나면 조금씩 덜 미워져요.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뭐 완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확실히 덜 미워져요. 그래서 덜 미워해야 더 예뻐지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그렇게 멋떨어지게 설명하고 뭐 했어도 결국은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자기가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를 새롭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한 약속이면 그거는 절대로 지키실 분이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딱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마자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때까지 정신 차리는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 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려면 우리가 정신님에 대하여 뭐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배워서 받아들일수록 생기를 많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유가 일어나게 되어있다. 이렇게 악어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 차원 올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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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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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